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포섭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명사전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사전에는 친일 고관대작들을 조선의 신사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2년에 발간된 조선신사대동보, 일제의 정치브로코로 알려진 오가키 다케오가 6년간의 작업 끝에 만든 일종의 신상정보책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조선의 멋쟁이 신사는 먼저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은 이근택, 박재순 등 을사늑약의 천병을 비롯한 친일 고관대작 60여 명입니다. 유림과 석학, 심지어 효자, 효부, 연력까지 전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망라해 주소와 나이, 일화 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은 지도급 인사를 따라오게 마련이다라는 서문의 한 대목으로 미루어 일본이 영향력 있는 전국의 유지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해 식민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가키는 일본에서 신문사 사장을 지낸 일본의 전형적인 국수주의입니다. 이 자가 1906년 항구로 건너왔는데 한국인들의 식민지화운동의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 임명사전은 오가키가 6년간에 걸쳐 치밀한 정보 수집 끝에 편찬한 것입니다. 실제 친일운동의 앞장선 인물들의 상당수가 실려있는 조선신사 대동부에는 그러나 항일운동의 앞장선 인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친일진상규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서울에...